치즈염이 심해져서 치은이 과도하게 비례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치은을 조금 잘라내서 앞으로 관리도 쉽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물론 통증도 줄여주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은을 절제하는 시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측은 이렇게 이쁘게 생긴 12살쯤 된 말티즈였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턱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별표로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치조골들, 잇몸뼈들이 많이 녹아내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처럼 아니면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거는 앞에 송곳니 부분이고 이거는 뒤쪽에 어금니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취를 한 후에 입안을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앞쪽의 이빨인데 보시면 이렇게 잇몸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어서 잇몸의 이빨의 많은 부분을 필요없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 턱의 뒤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턱의 뒤쪽이 되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치석들이 과도하게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이빨, 이 이빨이 이빨이 두 개지만 치석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잇몸은 여기 정도, 이 하얀색 라인 정도 있어야 되는데 비대되어서 과도하게 많은 부분들의 치아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송곳니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곳니 부분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 라인이 정상적인 잇몸 라인이 되겠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치아의 부분이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치석이나 프라그들이 더 많이 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증식된 잇몸 부분을 절제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에 증식된 잇몸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난 뒤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증식된 잇몸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술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잇몸들을 이전에 있던 이만큼 올라와 있던 잇몸들이 많이 제거가 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조골이 녹아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송곳니 쪽의 시술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만큼 있던 잇몸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하고 나서 3주 뒤에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랬던 잇몸이 3주 뒤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재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치아에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짐으로써 좀 더 관리해도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송곳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덮여있던 잇몸들이 이렇게 많이 절제가 되었고 잇몸 자체도 아주 건강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실제로 이만큼밖에 보이지 않던 치아가 여기서 이만큼 보이게 되고 잇몸 자체도 많이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의 쪽 상악, 위의 턱이 되겠습니다. 위의 턱이 되겠는데 상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석들이 많이 끼어 있었고 잇몸도 그냥 보기에도 아주 건강하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잇몸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많은 통증을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분에 필요없이 비대되어 있는 잇몸들을 잘라내고 나서 3주 뒤에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어금니 쪽도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잇몸으로 재생이 되었고 앞쪽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재생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